아, 알바고 하느라 늦게 잤다던데? 어? 알바? 에휴, 얼마나 피곤하면... 야, 어떡해! 핸드크림 계속 발라?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무슨 안 좋은 일 있어? 어? 좋아하는 사람 좀 있자! 저 느낌! 친다! 몰랐지? 어, 이거 완전 멋있더라 할래? 그러냐면 지훈이가 처음 와야겠다 빨리 잡수 고마워! 고마워! 주경을 사왔어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들어가요! 좋아! 그럼요! 6번이 한 수업을 봤을 때 좋아해요 혁찬 잘했어! 너 아니야? 아 근데 너 애들이 주경이랑 같이 낳았다 그러던데? 아닌데? 그래? 고마워!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! 오늘 너한테 할 말 있다! 그래! 진짜 예쁘긴 하네! 지진아! 나 잘 잊어! 지진아 해줘야 해! 네! 지금 좋은데요! 우선 DJ 꾹! 아이, 우선 정원아! 내가 한세선이 너무다른다! 정원아!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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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한테 빨리네 뭐 뭐? 아, 알겠습니다